자 이번 시간은 235페이지 협회입니다. 공인융계사 협회인데 협회는 우리 교재 235페이지에 보면 2번에 협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협회는 맨 위에 출제 포인트에 보시면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에 235페이지 2번 협회의 성격 보겠습니다. 협회는 개업공인계사를 회원으로 합니다. 개업공인계사만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계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주배당을 하지 않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인가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미 가입, 이미 설립주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의 숫자도 복수주입니다.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36페이지 1번에 협회 설립의의를 보면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계사인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관 작성 있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개사 600명, 개업공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과반수 600명이면 301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창립총회에 참석인원인데요.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 600명 안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광역시 및 도,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하면 400명, 그 외의 지역에서 200명이 되겠죠. 그 외에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문제의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237페이지 맨 위에 3번 600명, 100명, 20명 가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 설립, 인가 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제3절 협회의 조직입니다. 양가로 1번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설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 지회인데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239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1번 협회의 고유 업무.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동그라미 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2번에 수탁 업무 나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 연수교육,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입니다. 원래 시험 시행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물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공동구제가, 공동구제사업 줄여서 공제사업이죠.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이고 공제는 회원들끼리 공동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240페이지 양가로 3번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무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국토교통무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규정의 내용인데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두 번째 줄 공재료수입액의 100분의 10, 밑줄 칠십시오. 공재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액서, 공재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제회계인데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무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제운용실적공신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6번의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입니다. 국토교통무장관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것 협회와 관련된 것을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무장관이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검사인데 공제사업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X입니다. 7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근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제가 자료 내드렸죠.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것.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19명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제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8번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번 3번이 뭐냐면 2번이 협회 회장이고요.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즉 협회 관계자가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 19명 이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니까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위원 숫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협회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양가로 9번 공제사업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43페이지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반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공제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계사협회의 경우에는 공제료 받는 게 2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9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항상 돈 달라고 하면 다 100%가 되겠죠. 퍼센트로 따지면 100% 돈 줄 수 있을 만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4 맨 밑에 보고 의무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신고사항인데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나머지는 협회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 설치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OX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49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은 보충적 규칙 이런 말이죠. 보충적 규칙입니다. 업무 위탁인데 250페이지에 보니까 2번 실무교육 위탁입니다. 원래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협회 3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동그라미 3번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5번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6번은 공인융계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공인융계사협회 경기 북부지부하고 일산, 경기도 일산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 고양캠퍼스, 서울캠퍼스, 열린사이버대, 평택대에서 실무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이 6개 중에 여러 가지가 저는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은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251페이지 시험 위탁입니다. 시험도 원래는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행정수수료인데 우리 암기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1번 자격시험 응시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제교부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252페이지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시공구조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개설등록신청 4번은 등록증 제교부 신청 5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6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제교부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도의사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3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이게 파파라치 제도인데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융계사법에는 공인융계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보면 위에는 공인융계사법상 포상금 제도고요 밑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제도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253 포상금 지급 사유가 세 가지다. 무부양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양수 대여받은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유되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로 이내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분의 1 50%는 국고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 하면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합니다. 공소재기 밑줄 치시고 기소유예 결정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공소재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회보하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기소유예는 제가 있기는 있는데 검사가 재판에 회보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54페이지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1월입니다. 2월 이내에 지급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포상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있고요 7번은 2건 이상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있고 2건 이상이 있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이 오면 균분입니다. 50만원인데 2명이 오면 25만원씩 줍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한다. 어제 포상금 지급 신청했는데 또 내일 신청한 사람은 내일 두 번째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254페이지 그 포상금 문제 있는데 기출문제니까요 꼭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마다 기출문제를 조금씩 응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게 되면 수험생들이 전부 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출제위원들 잘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기출문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31회 시험이 합격자가 16만 5천명 정도 배출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해 어렵게 나오면 또 한 해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32회 시험은 31회보다 쉬울 개연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해마다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255페이지 교육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